최초의 이 영화의 시작이 왜 이 사람은 머리가 박박머리일까? 삭발쇼. 여러분은 지금 화종의 삭발쇼를 보고 계십니다. 두피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팀장님? 네. 군도 밀란의 시대는 망한 세상을 동쾌하게 지으시는 의적들의 액션을 할거립니다. 위대한 영웅,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바꾸는 얘기가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이 본인들의 힘으로 뭔가를 바꿔가는 얘기. 우연히 대학교 때 하정호 씨의 경험을 봤는데 그때 멋있게 스킨에 들어 나온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그런 비주얼의 하정호 씨와 또 다른 누군가 대결을 하는 영화를 하면 굉장히 흥미롭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쇠백적이죠. 패션도 획기적이고 만화적인 캐릭터, 동화적인 캐릭터 본미나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강동원 씨가 캐스팅이 안 되면 이 영화를 접겠다. 굉장히 탄탄한 시나리오구나. 왜 강동원 강동원 하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늘하면서도 아름답고 또 신비롭고 조윤이라는 인물이 조선 최고의 무관이기 때문에 액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정호 씨는 카멜레온이죠. 쌍카를 주지 않았어도 그냥 쌍두끼를 줬어도 어울리는 거예요. 슛 가면 들깨 같은 도족의 느낌이 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진짜 바보같이 순진무구한 그런 영화를 보시게 되면 회기 400분에 내장 250구입니다. 보기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둘이 같이 한 푸르미 남겼을 때 아 이 영화는 끝났다. 모든 게 다 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군도라는 분은 실존했던 지리산 추설이라는 도족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어요. 아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영화를 찍게 되다니 도족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하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힘이 아닌 인간미 이런 걸로 집단을 이끄는 느낌이 어떤 연기를 하고 둠가를 숨기고 나름 좀 불행이기도 하고요. 괴력의 소유자 헐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마 영화인 중에서 가장 힘이 셀 겁니다. 발을 준 이유는 한국 여자는 발을 잘 쏩니다. 전 세계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꽉 짜여진 딱 두 가지만 빼면 오 재밌다 이러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수염하고 말 타는 것만 빼면 바닥바닥 뛰어 이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